여기는 하보시티라는 쇼핑센터고요. 매설점이나 어떤 백화점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런 쇼핑공간입니다. 지금 한 한 차례 정도 돌아다는데 발이 앞보다 더 이상 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고요. 서울의 콜스몰 같은 거를 생각하시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바로 창가를 보면은 바다가 보이고요. 더위 보이는 게 백화점입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흐르지는 여객권입니다. 지금 뭐 한 월급 경기장의 그라운드를 생각하시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월급 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 하보시티 건물이고요. 왼쪽에 바로 바다가 붙어있어서 거기에 비해 배가 바로 정복을 해 있습니다. 콩쿠몬 같은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저 정도의 풍대가 들어와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잠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건물 상태가 있는데 어디서 뭐가 있다 museum. 왜? 여기 건물 소strada. 아, Maggie. 여기 건물 소strom서 мор x2 약간 비행기에 되게 목통하고 꼬리 부분처럼 보이시는데요 지금 여기가 50대 도시고 여기가 바다에 있는 카페가 정박을 했던 거고요 이쪽이 다 바다로 되어있고 스크랜사가 이렇게 바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채팅할 때 뭐 불러지고 먹걸리도 간단하게는 가능한 거 같고요 그렇게 보니까 초밥집도 있고 하식집도 있고 문의별로 다양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것도 업체들 들어있는 매장들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같은 매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고요 내일은 저희가 마카로 넘어가는데 마카로는 또 전화할 수 있는 유닛을 모아서 같이 관계해서 보내고 싶고 싶습니다 이상 저보다 재밌게 드렸습니다